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제 일본친구 이거 사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니 라멘 봐봐 제 손보다 작아요 타니 자피니스 라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우펴내 볼게요 아이씨 오케 진짜 작아 미니 계란도 들어가있어요 다 그렸고 면은 살짝 어 무슨 색깔이 아닌걸로 좀 짜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안 맞을수도 있어 다 먹었어 그렇게 맛있지 않아 그냥 짜 이것도 있어 음 수고의 라멘 어 피짜맛 뭔지 모르겠는데 피짜야? 이거 밑에서 열어야 돼 수프 수프 이게 뭐야 이거 아까 그 튀김 이렇게 됐어요 피차같이 생긴거 음 아무 말 안나 면 이 색깔이에요 좀비 피부색 아까 저거 짜는데 이건 좀 더 나 아니야 이것도 짜 이렇게 짜 작은데 양 그렇게 적지 않아 확실히 신라면 찔라면 더 맛있는거 같아요 짜 바게티 너무 짜 일본 미니라면 구독 구독 해주세요